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양국 간 주요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송 장관은 우선 지난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리핀 측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에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또 FAO10과 호이암 등 그간의 방산 분야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로렌자나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이번에 건조에 들어가는 호이암에 대해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